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의 유망축제로 선정한 2019 대구 치맥페스티벌이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지난 17일 개막한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첫날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지만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20일 하루 일정을 취소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치맥열차 등 관광상품의 개발로 1,800여 명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방문해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범일 대구 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풍성하게 준비해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